예, 계속 가보도록 하죠. 음... 뵀세요? 일단 완료하고 얘가 개야? 대조업체 무기... 특장 대조업체? 잠깐만, 특장... 대조업체라고? 어디? 에이씨... 코어를 거의 다 썼다네. 자, 오케이. 뭐지? 야, 야, 실드 없어지면은... 얼레? 와... 어... 어... 모르겠어요. 야, 큰일 났다, 큰일 났다, 큰일 났다. 스쿠터, 샹쑤웨이갈비 자 1번 점화장치 가도 이번에는 정말 뜰것인가 빨빨빨빨빨빨 1번 스위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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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빨빨빨빨 야 겁나 앤젤이 와 방어망을 저럴 줄 몰랐다 자 자기가 빨리 와달래요 자 1위듬 야 빨빨빨빨리 마을 박살나기 전이야 지금 어 마을 중앙에 이런게 있었어? 빨빨빨빨빨리 야 빨빨빨빨리 야 여기여기여기 여기 바다 이를 좀 겁나게 많이 쓰는거에요 지금 뭐야 우와 우와 야 야 근데 저거 부서지는거 아니야? 헐 상관이 근거하네 현재 오늘은 우리 배달기 아 진짜 못믿겠어 이제 근데 못믿겠어 이제 내가 못믿여도 목적이 이렇게 돼있는거 어쩌수 없지 못 미궈도 어쩔 수 없죠? 뭐야 내 자 일단 예 마을 자체가 순간이로 간거야 자 일단 가죠 고고고 저기에 지금 잭이 있는거야? 잠깐만 여기 음 아 융광모 저작하기 자 잘 모르겠지만 저기에도 있어? 시간잘 있는건 아니니깐 어 아 여기가 다섯개 다 있구나 어떻게 올라가지 아 아 아 여기로 한번 가봐요 야 엔젤을 어 여태까지 날 도와줬다고 생각한 엔젤이에요 알고보니 저기였어 좀 충격이다 이번에 아이씨 못들어가네 그 여자있잖아 맨 처음에 왔을때 그 농담도 하면서 농담도 하게 됐던 그 이름 보이던 여자 어디야 아 아 여깄구나 와 미치겠다 꽤 세요 지금 얘네들 어우씨 게들 처음에 이거 어디야 좋아 매우 훌륭한 다이내바이트 이제 다음장에 여긴 어떻게 들어가 여긴 어떻게 들어가 가까이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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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 오지마 야 야 오케이 좋아 원샷이다 이 자식아 아 나 죽겠다 어 야 에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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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쏘는거야 머리 머리 제발 머리 오케이 머리 머리 아 사방이 있으니까 어 아 아 아 아